티트리 애션쇼 오일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트리 애션쇼 오일의 추출 부위는 입가 장가지에서 추출을 해요 여기 보시면 사진이 남 것입니다 이 입가 장가지를 그냥 트랙으로 잘라 가지고 수증기 중류법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1년 동안 키운 티트리 나뭇잎인데 얘를 가지고 추출한 1년 된 티트리 나무에 추출된 것을 보통 일반적인 티트리 애션쇼 오일 10mm짜리 애션쇼 오일이고 얘는 30mm짜리 티트리 애션쇼 오일입니다 그런데 옆에는 야생티트리 또는 마돌티트리 라고 불러요 이 마돌티트리는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된 건데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있습니다 열매가 그래서 이 열매를 따서 이 씨앗을 가지고 이 티트리 나무를 재배한다고 해요 티트리 나무 모종을 낼 때 반드시 마돌티트리 1000년 넘은 마돌티트리의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을 가지고 모종을 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티트리는요 일단은 세균을 살균하는 효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뾰루지 여드름 났을 때 염증이 있을 때 또는 약간 이렇게 다쳤을 때 특히 다치거나 피가 날 때는 라벤더와 일대일로 섞어서 바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균을 살균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드름 같은 피부나 뾰루지 있는 피부, 지루성 피부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티트리 원액을 피부에 이렇게 펴 바르게 되면 빨간하게 다 올라와요 표피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티트리는 천연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큰 이런 건강한 피부에는 큰 자극을 주지 않지만 표피가 얇고 약간 염증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티트리 원액을 펴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원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액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티트리는 다른 라벤더나 다른 에소셜과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원액을 사용할 때는 염증이 있는 부위나 뾰루지가 있는 부위에 꼭 찍어서 발라야지 펴 바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뾰루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봉에다가 티트리를 묻혀서 이렇게 뾰루지 있는 곳에 찍어 30초 있다가 떼셔야 돼요 이렇게 찍으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침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30초 있다가 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의사항은 갈색병이 아니라 이런 갈색병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보관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송투로 3패가 되고 3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독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서 유통되는 티트리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갈색병이나 또는 청색병에 사용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또한 이 티트리는 먹지 않아야 됩니다 원주민들은 이 티트리 잎을 가지고 차로도 마시고 또 발효시켜가지고도 음료하고 있습니다 발효시켰을 때는 괜찮은데 발효시키지 않고 원액을 티트리 원액을 먹었을 때는 먹었을 때는 이 티트리가 세균을 살균하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유해한 균 좋은 균도 살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세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되고 또는 가글이나 양치질을 했을 경우에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일반적인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치약, 천연치약을 만들거나 입안에 염증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티트리를 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프란트 하기 전에 염증이 심할 때 티트리, 라벤더, 제라늄 세 가지를 동일 양 10mm 공병에 담아서 티트리 한 60방울, 라벤더 60방울, 제라늄 60방울 정도 담아서 이런 거지에 묻혀요 묻혀서 입안에 물고 있게 되면 두세 시간씩 한 번씩 물고 있어요 그리고 세 시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면 굉장히 빨리 암울어요 또한 치약으로 사용할 때도 10mm 공병에다가 티트리 50방울, 라벤더 50방울, 제라늄 50방울, 페파민트 50방울을 담아서 양치질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와이드 티트리는요 양치질을 하거나 가그린을 하게 되면 잇몸의 치아, 치아, 치아가 노란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 와이드 티트리는 양치질을 하거나 가그린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와이드 티트리에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여드름 피부나 특히 이런 피부에 사용할 때 특히 메디센트 만들거나 또 상처가 났을 때나 또는 화상이 났을 때는 라벤더와 함께 와이드 티트리 사용하시는 것이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더 안정적입니다 이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가사나 소나 알코올 대용으로 피부에 발랐을 때 안정적이기 때문에 표피를 녹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천연 알코올로 사용하셔도 이제 효과적입니다 보통 신생아들은 면역이 약해서 일반적인 그 알코올로 소독을 하게 되면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독지 알레르기 때문에 천연 알코올인 티트리 라벤더를 원액을 발라주게 되면은 알레르기 없이 굉장히 빨리 아물고 출산한 이후에 그 산모들도 해운부를 절개했을 때 출산하고 나면 면역이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그때 일반적인 소독지를 사용했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꽤 많다고 해요 잘 아물지 않고 그때 티트리 라벤더 반반 섞은 것을 가지고 원액을 바르기도 하고 좌효울 시키기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운부가 아물어서 산모들의 회복이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나 산모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티트리와 라벤더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이 티트리 보다는 와이드 티트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모나 면역이 약한 신생아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와이드 티트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는 분이 무좀이 굉장히 심하대요 이 무좀이 사타구니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피부 면역이 강하신 분들은 무좀균이 잘 전이가 되지 않는데 피부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이 무좀이 생기면 발가락에 무좀이 생기면 온 전신에 다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티트리를 드렸습니다 이 원액을 한번 발라보시라고 와이드 티트리를 사타구니나 비타구니나 발가락이 있는 쪽 특히 무좀균이 있는 겨드랑이 있는 쪽에 다 발랐는데 일주일 정도 하루에 4번에서 많게는 6번까지 발랐다고 해요 수시로 간지르면 또 바르고 가려우면 또 바르고 했는데 이 균이 무좀균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와이드 티트를 사용해보시고요 입 안에 사용할 때 치약이나 잇몸이나 또는 양치질이나 가그릴로 사용하실 때는 일반적인 티트를 사용할 수는 잊지 마시고요 피부에 사용할 때는 와이드 티트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